스키다일을 만들고 있어요. 스키가 쉬지 않도록 양옆에 호크를 달고 밑에는 깔끔하게 폴스텔을 넣는 것을 해놓았습니다. 여러가지 호크가 있지만 싸면서 실용적인 호크를 샀어요. 6개의 세트가 2불 95랍니다. 굉장히 싸지요? 우리는 핸드메이드를 좋아합니다. 연장도 있고 여기도 연장있고 여기도 있고 합니다. 스키에다가 여기 있을지 앞으로 오일도 발라놓았습니다. 멋있게 스키다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는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스키가방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헬멧, 스키가방을 올려놓으면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